요즘 서울과 경기도 가을상공에는 때아닌 비행기와 헬기가 뭉텅이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쟁 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바로 국군의 날을 앞두고 비행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국군의 날은 추석 연휴와 겹쳐서 9월 26일 화요일에 열립니다. 이 날은 10년 만에 우리 국군의 시가행진을 볼 수 있습니다. 육군과 해군은 도보로 시가행진을 하겠지만 그날 공군은 각종 비행기를 하늘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물론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겠지만 블랙이글스팀의 화려한 고개비행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연습을 하는 팀이 바로 블랙이글스팀 아닐까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고난도 비행기술을 선보여야 하니까요. 이슈벨리는 앞으로 2주간 올해 국군의 날에 소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산 무기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번째 순서로 블랙이글스팀이 탄 t-50입니다. 우리 공군의 훈련 및 경공격 임무를 담당하는 항공기로는 훈련기인 t-50 및 전환훈련기인 ta-50과 경공격기인 fa-50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전환훈련기 ta-50은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사용되는 항공기입니다. 블랙이글스팀이 타는 기종은 t-50입니다. 순전히 훈련기이죠. t-50 특수비행대가 창설된 것은 2009년, 한 단계 위인 t-50b 기종을 처음으로 인도받은 것은 2010년입니다. 이슈벨리도 서울공항에서 열린 아덱스 전시회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 가을 상공을 가르는 블랙이글스팀의 화려한 고개비행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블랙이글스팀의 주둔기지는 원주시 제8전투비행단으로 현재는 공군본부 직할전대로 승격되어 있습니다. 블랙이글스팀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무려 7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첫 비행은 1953년 6.25 전쟁 직후인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경남사천 비행장에서 4대의 f-51 무스탕이 관람객에게 편대비행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f-51은 p-51 머스탱으로도 불려지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주력 전투기로 활약했습니다. 이후 1958년까지 매년 국군의 날의 한강변에서 고개비행을 선보이다가 1959년부터 f-86 블루세이버라는 팀을 창설해 활동을 해왔고 1967년에 기종을 f-51로 전환하면서 팀명을 블랙이글스로 바꾸어 그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옛날 지금처럼 고도의 고개비행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열악한 상황에서도 훌륭한 조종기술을 선보였을 당시 공군 조종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기체의 노후화로 추락과 인명사고가 끊이진 않자 2007년에 공군의 모든 고개편대비행기는 퇴역하면서 블랙이글스는 잠시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러다가 2009년 8월 제239 비행대대로 다시 시작되었고 10월부터 국군의 날 행사나 아덱스 등에서 공식적으로 고개비행을 하게 됩니다. 블랙이글스팀은 대한민국 공군의 각 대대에서 비행능력이 가장 뛰어난 파일럿들만 선발합니다. 주로 고개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급 전투기술을 비롯한 실전적인 훈련도 많이 하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공군 최고의 비행능력을 가진 정의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사시 적진침투나 근거리 공중전에 투입돼 뛰어난 전투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블랙이글스팀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해주는 팀으로 지난 2012년 영국 와딩턴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제 에어쇼에서 디스플레이 붐은 1위를 차지했으며 또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열린 리아트 에어쇼에서도 시범비행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에어쇼하면 미국, 영국 등 유럽팀이 원래 강세인데 그곳에서도 한국이 1위를 했을 정도면 엄청난 조종능력을 연마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T-50 골든이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FA-50 파이팅이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A-50은 현재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방산시장을 본격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에서 FA-50의 주임무는 전시에는 초기 DCA 방어 제공작전 수행 후 육군의 CAS 근접 항공지원을 주로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T-50이나 FA-50은 평시와 전시, 우리 공군의 빈 공간을 메우고 채우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 조종사들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파란 가을 창공을 가르는 블랙이글스팀을 보시면 우리 공군 조종사들의 미래이자 후배 조종사를 양성하는 최고의 베테랑들이란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벨리였습니다.